코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노티드의 다양한 편의점 디저트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앞에 있는 건 순서대로 초코 라즈베리 컵케이크, 클래식 바닐라 모찌롤, 콘치즈 플랫브레드, 연세 우유 생크림 소라빵, 그리고 우유 크림슈가 있고요 옆에는 퓨어 크림 스트로베리 케이크가 있습니다 음료는 노티드 블렌드 콜드브루랑 따뜻한 커피가 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안에 이렇게 디브슬도 있더라고요 일단 오픈해볼게요 커피부터 먼저 이거부터 먹아볼게요 えよく sneller 아이콘 달콤 아이콘 아저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닐라 빈이 모여요 이것이 대박이에요 와우 바닐라 빈이 모여요 다 맛있어 이제 내가 먹을 수 없는 곳이 먹을 수 없는 곳은 저는 그들을 다 먹기 좋은 곳이 제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해보니까 저절로는 그냥 자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것들은 찹쌀떡 이번에는 이거 전자레인지네 제가 먹을게요 데워왔어요 약간 뜨거워가지고 이거부터 먹을게요 이거는 남편거 이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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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몸이 더 맛있지만 진짜 완벽한 구입 laughed 그치 즉, 땡검자 쿨 employ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이번엔 소스에 찍어먹는 중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마지막 맛있다 쫀쫀쫀쫀 일단, 오늘, 주말! 치킨이 정말 맛있엉. 치킨이 정말 맛있었어요. 치킨을 먹으면,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치킨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치킨을 먹어야지, 치킨이 정말 맛있엉.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춧가루 고춧가루 자, 이제 띠보씨 1차례 과연? 하! 하하 그렇구만 하하 음, 자꾸봐야 귀엽다 처음엔 조금 당황스럽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